카메라 춘가 봐 아우 잘 먹어서 사과하고 너무 맛있어요 라면의teil을 wię이 CHAD 엉뚱한dec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알파카 털이 나서 그렇게 막 엄청 위험한 동물은 아니라서 이제 먹이 주실 때 손으로 주면 다칠 우려가 있어서 양동이체를 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침 뱉는 게 가장 많이 오는 컴퓨링이라서 이거는 먹이로 장난을 치자 파인애플? 파인애플 아 좋아 아 저 음식 어디있어? 여기요 이렇게 조금 아 진짜 보이세요 이거 뭐야 이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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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다시 아 아 아 오 없 아 아 아니 아 에이 진짜 송호한테 주지 말고 힘이 쎄잖아 힘 엄청 쎄지 하나 위험하다 쇼쓰여 여기 와서 서있어 좀 멀리 떨어졌어 만지지마 만지지말래 침 흐르고 뱉는데 아 진짜? 그래서 되게 노가했지 점플레인이 많대 왜 이렇게 치르냐 기분 나쁘게 치르냐 퇴하고 맨날 점플레인 아니 여기 서있어 사진 찍어줘 그냥 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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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어야지 잘 먹어야지 좀 먹어야지 엄마가 줘 너 목이 진짜 긴다 이빨을 왜 이래 조금 멀래 10만 배치와라 가까이 와 집은 다 구워 꼼꼼 consider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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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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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터입니다. 지금까지 푸짐한 음색이 나왔습니다. 동물과 다른 음식도 함께 먹어요. 젤리까지 먹음이 소중한 분들의 영향으로 먹으러 가득합니다. 젤리까지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소중한 음식을 먹으러 갈게요. 이제 하는 음식을 먹으러 왔어요. 그리고 오늘의 음식은 한국의 음식을 먹으러 왔어요. 오늘의 음식은 음식을 먹으러 왔어요. 오늘의 음식은 고소한 음식을 먹으러 왔어요. 그니까 동물들이 행복한가 봐 그치? 혈율이 진짜 좋다 그치? 치즈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